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를 확실히 내리려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제가 주장해온 20년 집권은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8월 28일 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라인 퇴임 기자회견에서 행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기 위해선 재직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은 자연스럽게 철호하여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 끝에 보완해낸 것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결과를 도작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잔고 끝에 나온 것이 악수인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 끝에 장기 집권을 해야겠다. 고안해낸 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에도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서쳐 지나갔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주장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한마디씩 더하게 됩니다. S님입니다. 선거 부정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거 부정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L님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나라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때까지 나라가 남아있겠습니까? J님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으려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가다보면 20년까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무슨 20년까지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님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년 만에 나라살림 거들레고 정말 고역질 납니다. 다음 질문은 대한민국의 앞날입니다. 20년 직권로는 앞날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합리적 추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는 8월 28일 금요일에 김정호 박사, 수강대 경제대학원의 개밈 교수를 초청해서 대담에서 3만 달러 그 이후 한국의 미래라는 그런 주제로 치사 대담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대담 속에 한국인들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3만 고지에 도달한 이후에 각각의 나라는 각각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나라는 배 속에서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추락하는 그런 역사적 사례를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3만 달러 이후에 급속히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사례는 스위스, 아일랜드, 싱가포르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립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국가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싱가포르는 아직 건의주의 최재로부터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됐을 때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한국이 겪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고성장이 가장 취약한, 지금으로서는 취약한 그런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두 번째는 3만 달러 달성한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사례는 미국과 홍콩입니다. 미국은 인구 3억의 아주 큰 나라들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스위스라든지 아일랜드 같은 국가, 싱가포르는 다 도시국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주 거대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국가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당하는 것은 상당한 저력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 힘은 바로 유연성에 있습니다. 유연성, 플렉시빌리티입니다. 그 사회는 망하는 것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 조직이 문을 닫고 그 자원이 그런 좀비 기업들에 투입되지 않고 고스란히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홍콩은 영국 총통의 신념, 자유방임 경제적 등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지하에 들어가서 중국의 지배가 본격화되게 되면 홍콩은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체제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홍콩의 추락은 불가피합니다.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나라는 온전하게 성장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3만 달러 이후에 방황하는 나라입니다. 성장이 멈춰선 나라입니다. 우왕좌왕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례는 일본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노인은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과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지체되고 결국은 나라가 우왕좌왕 갈팡질팡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스스로를 변신을 시키지 못하는 나라의 경우입니다. 이들 국가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이 노동시장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다음은 네 번째 그림입니다. 고속성장 이후에 급속히 추락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와 터키와 베네수엘라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3개국 가운데서 그리스만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3만 달러에 고지에 가지 못했고 그러나 중간에 급속히 성장하게 되는 것은 미래 소득을 끌어당기다가 다 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예를 들면 베네수엘란 차베스 같은 인물이 급속하게 미래 재원을 끌어다가 써버린 그 결과로 급속히 성장하지만 그 이후에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1981년부터 그리스 역사에서 최초의 좌파 정권이 집권하게 되고 공짜가 남발되게 됩니다. 포퓰리즘이 휩쓸리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와 터키는 독재 상태에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한국의 미래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을 한번 찾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회복 가능성이 좀 있는가?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덜 망가지겠는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나라가 그리스인가 베네수엘라인가 터키인가? 이 질문은 한국인들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더라도 파국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닥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터키는 미래가 없습니다. 독재화에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독재화에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비생산적인 분야를 잘라내고 나라가 다시 재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터키와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지하에 있는 국가는 계속해서 가난해지지만 독재자와 국민의 30에 40%가 힘을 합쳐서 불을 생산하는 가장 생산적인 주력 계층들을 약탈하는 정책을 남발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네수엘라와 터키는 독재자와 독재 정권과 국민의 30에서 40% 정도의 공짜를 바란 사람들이 완전히 야합을 해가지고 그나마 나라에서 불을 생산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해서 불을 뺐습니다. 어떻게 약탈하냐? 총칼이 아니고 입법, 법을 만들어서 약탈하게 됩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약탈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호 박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베네수엘라와 터키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베네수엘라와 터키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선거부정이 일상화되고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가면서 정경고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장악되고 입법부가 장악되고 검찰이 장악되고 모든 게 다 장악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30%, 40%는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일부는 국채를 떠넘기고 일부는 무자비하게 상위 1%, 10%에게 약탈을 해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30, 40%는 보조금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때문에 정권의 장기 집권을 선호할 것입니다. 표를 몰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정기가 되면 화폐가치가 추락하게 되고 심각한 경제 위기가 엄습하고 그 이전에 자국에서 만든 상품이 경쟁력을 거의 상실하고 부자들은 떠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궤도를 걸어가는 것이. 일상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놓칠 수 있지만 시간을 좀 가지고 역사적 사례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역사적 사례를 통해 가지고 김종호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적 시도 갖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가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